오늘은 흔히 말하는 그쪽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실제 그쪽 업계 업주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보통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분들 하면 굉장히 이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의 다 그냥 길거리에 보이는 흔해 빠진 너무너무 평범한 애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 애들도 일을 많이 하나요? 많이 일하죠.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걸 모르나요? 당연히 눈치 못 해줘 왜냐하면 자기 여자친구가 예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아마 못할 거예요 누가 봐도 길거리 다니면서 누가 봐도 그 언니를 보고 거기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남자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거예요. 그냥 나 커피숍에서 알바해 이런 식으로 알바한다고 뻥치고 업소에 출근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일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남자분들은 되게 현타 오실 수 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아니 진짜 근데 되게 많아요 키방 매니저들 일 그만두고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결혼 안 했더라도 남자친구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언니가 지금은 애 엄마예요. 99년생인데 벌써 애 엄마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끔씩 카톡이나 페이스북 푸사 보면 갓난애기 사진 올라오는데 그거 보면 기분이 묘하죠. 라는 현직 여성의 인터뷰가 보이시나요?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여성들을 걸러낼 선고안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본인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상보다 더 현실은 잔혹하니 말이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심연의 내용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분께서 떳떳한 낯일을 하고 있음에도 의심을 해야 하는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낯일 하면서 밤일 세금 증여세 알려주세요. 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낮에 하는 직장일은 따로 있는데 스폰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4대 보험 안 하고 통장 사본으로만 해서 서류 처리 직원 같은 느낌으로 매달 월급식으로 주겠다네요. 4대 보험 안 할 거라 신고도 안 할 거고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안 잡혀서 문제없다고 하는데 스폰 경험이 없어서 걱정되네요. 사업 소득으로 잡힌다면 연 2천만원 넘어서 낮이라는 곳에 통보 갈까봐 무섭고요. 낯일 하시면서 스폰 받으시는 분들 팁 좀 주세요. 라는 이 놀라운 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 직장에 다니니까 절대 그런 곳에서 일할 리 없다 생각이 아직도 드시나요? 여러분의 여자친구분께서는 술에 입도 못 대고 집이 엄해서 일찍 들어가야 하니까 절대로 그쪽 일을 할 일 없다 생각하시나요? 술 못 마시고 10시 전까지 집 들어가야 하는데 업종 뭐가 나을까요? 지금까지 키박만 했는데 너무 그지 같아서 그만두고 싶어요. 아예 때려치기엔 돈이 필요해서 어떡하죠? 라는 말을 하면서 집이 엄하고 술도 못 마시는데도 저 일을 하는 여성이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여성들이 저 업종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은 절대 티가 나지 않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알아내지 않는 이상 알아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학생 때는 공부하느라 힘들었고 직장인 때는 돈 벌고 저금하느라 힘들었던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을 홀라당 저런 여성들에게 바쳐야 한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모든 걸 바쳐 얻어낸 그 여성분은 과거 10만원이면 해결이 가능한 여성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부디 남성분들도 여성들처럼 여자 조건을 잘 따지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분수에 안 맞게 비싼 월세에 산다거나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닌다면 100%입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